4 환경 속에서 본인의 기량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멋진 무대가 리시브가 좀 단순하고 0대2 양상현 리시브 상당히 깊고 코스가 길어요. 떨어지는 구질과 코스 이런 탐색전을 벌일 것이고요. 모두 왼손과 오른손의 조합 중간에 봉이 튀면서 많은 회전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살려냈고 강 안준영의 서비스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양상현 빠르게 대처 서현호 서비스 양상현 리시브 김문수 넘기지 못 아 발놀림으로 프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있던 기술은 마음껏 했습니다. 멈칫했어요. 바나나 플립 그리고 꽂아놓습니다. 점차 자 다시 서현 강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리듬이 활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두 강하게 좋습니다. 네 강지윤 아버님도 오셨어요. 그렇군요. 그 속에서 선수들 활발한 경기를 펼칩니다. 원 그런 감각까지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저격수의 총알이 반복되며 교환되고 있습니다. 1대2입니다. 라스트 김문수의 서비스 양상현 리시브 서현호 받아줬고요. 견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떠나 바나나 플립 조용히 서현호 서비스 바나나 플립 안중형 견디는 게 좋겠습니다 어 좋아요 양상현 창 양상현 zij 정 김문수 공에다가 온 신경을 쏟았죠 깨지게 됩니다 9대6 3점차 강타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셀브 서비스 양상현 양상현 라스트 오먼 액션 서비스 양상현 넘겼고 기습적으로 그리고 동점까지 끌고 왔고 김문수의 서비스 9,000 출발 아 좋아요 이렇게 동점까지 공연